Q. 퓨터 퍼펙트 퓨터 퍼펙트 뮤직비디오 촬영이에요. 퓨터 퍼펙트는 시카고 드릴 장르의 힙합 곡이고요. 파워풀하고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볼 수 있어요. 힙하고 되게 저희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무라서 되게 너무 좋습니다. 이번 타이틀을 위해서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춤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더 다들 좋아진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인가 보다. 이거 인선도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넌! 약간 비행기 활주로 같은 걸로 찍고 있는데 엄청 장소가 넓은 만큼 저희의 안무가 집중될 수 있는 몽장한 곡 촬영했는데 카메라 워킹도 너무 좋고 저희 공무도 잘 맞고 해서 좋은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가 빼고 으아! 야 진짜! 자! 질문의 대답은 너는 진짜 real 오케이! 오케이! 오! 너무 좋아! 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촬영인데요. 이제 저희 오늘 안무 코레어 버전 영상도 찍고 이제 마지막 군무신 찍는 겁니다. 잘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벌레가 너무 많아서 조금 찍을 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열심히 표정이랑 연습한 만큼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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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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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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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퓨처 퍼펙트 뮤직비디오 첫 번째 날을 끝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군무신 위주로 잘 찍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군무도 너무 다 연습한 대로 쉽게 남았고 앞으로는 조금 다 다른 드라마 씬이나 이런 게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한번 그럼 다음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보시죠. 렛츠고! 이쪽이 파란색 이쪽이 뭐보세요 약간 브라운인가 골든가 진짜 티가 안 났나 브라운 인상이 새석어였습니다. 신발 벗겨 드려요? 인상이 새석어였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 씬은 이제 제이형 파트부터 희승현 파트까지 원테이로 쭉 넘어가는 그런 씬인데 약간 이 사람한테 계속 취재하는 협박하는 약간 형사들이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런 느낌으로 하는 승현 파트까지 승현 파트까지 승현 파트까지 하하하하 승현 파트까지 호수 승현 파트까지 승현 파트까지 선주 연기 왜 아니 미소 승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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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됐다. 제대로. 제대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 박진주 뒤에서 댄서분들이랑 되게 재밌게 신나게 노는 씬을 찍었는데 와... 해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와, 재밌었습니다 둘째 날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 날. 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뷰티컷 만드는 그날 우리 잘생긴 우리 엔하이픈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씬을 찍는 날입니다. 공룡 그릴라 했는데 망했어. 여자가 있네. 고구멍까지. 오. 다 모아놔야지. 다 모아놔야지. 여기다가 여기. 송이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 와야 돼. 아래니까. 다 모아놔야지. 다 모아놔야지. 다 모아놔야지. 석. 석. 너무 오라고 했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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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너무 오라고. 한번 다시 한번. 석. 석. 송장. 장. 석. 쟈니. 어제뿐. 여러분 합시다! 석. 뷰오. 아 low of the school dress code. 뷰티컷. 를 try it everyday. 디스트루션. 디스트루션. 오 맞아요. 중요한.. 중요한 곡으로 이러면 2년 전까지는 학생이었어요. 3년 전까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입으면 큰일 나요. 교복은 똑바로 단정 입으세요. 맥타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혼났어요. 불량고양입니다.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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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면, 최면술. 기분이 좋지? 이렇게 이렇게 딱 안정적인 것 같다. 안녕하세요. 느낌이 좋지? 고양이가 뒷목 잡기는 느껴줄게요. 원래 자리를 찾은 느낌. 졸려. 수고기. 도시아. 멘타이. 아이구. 코크스같다. 네. 제 여진. 어디 갔지? 제가 어디 갔지? 약간 멘트로 와. 이게 뭐. 식사 아니구.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뮤직비디오를 끝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너무 심지럽고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서 촬영이 너무 재밌게 됐고 이번에 진짜 너무 진짜 꼭 능력을 봐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찍게 됐고 되게 멋있는 일본을 되게 잘 찍게 된다는 그 부분을 꼭 이번 뮤직비디오에 중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간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계관에 연결된 뮤직비디오를 컷까지 다 땄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멋있는 장면들도 많고 군무신 덕분에 민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이번 곡에서는 팝을 되게 많이 맞춰봤고 노래도 엄청 열심히 녹음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